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를 내보내서 저장을 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프로젝트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현재 제일 앞에 있는 이 프로젝트 있죠 동영상 인트로 기본 툴을 제가 준비는 한데 지금 이거 터치하면은 플레이 해보면요 이상과 같은 위에 위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이 동영상 인트로 기본 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다시 보면 큰 화면으로 보면은 이런 틀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날아가잖아요 스마트 키네마스터를 삭제를 하면은 삭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서 삭제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있는 것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정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기를 해 두었다 저장해 두었다 문제가 생길 때 다시 가져온다던가 혹은 제삼자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보내기를 해 보겠어요. 내보내기를 하려면은 모드보기 이쪽에 모드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모드보기를 터치를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 동영상 인트로 기본 틀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보내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낭기를 하려면은 여기에 3점이 있어요. 여기에 3점. 프로젝트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마다 여기 보시면은 3점이 다 있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3점이 있죠. 여기도 점이 3개 있고 여기도 점이 3개 있고 여기도 점이 3개 있고. 이것이 프로젝트의 3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내보내기 라고 했어요. 그리고 확장자가 키네라는 이런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해 볼게요. 이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보관해 뒀다가 다시 글자만 바꾼다던가 사진만 바꾼다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기 터치합니다. 대체하면 여기에 프로젝트 내보내기 있고 내 기기로 확장자 키네바일로 프로젝트 내보내기 하여 프로젝트를 백업하거나 프로젝트를 백업하거나 다른 키네마스터 사용자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온 친구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보지 않게 여기 있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기본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이라는 폴드에 이런 여러가지 거전에 제작해 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2폴드 사용이라고 되어있죠. 2폴드 사용. 여러분이 처음 한다면 2폴드 사용 이런 것이 없고 3폴드 만들기나 오늘 이런 상단에 보세요. 여기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이런 아이콘에서 이것을 터치하면은 3폴드가 떠요. 여기에 3폴드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3폴드가 생기겠죠. 거기에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거 취소를 하겠어요. 저는 이 폴드를 그대로 사용하겠어요. 이 폴드 사용을 터치합니다. 이걸 이 폴드 사용을 터치하면은 키네마스터에서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이렇게 놨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여기 저장된 현재명의 항우 콘텐츠에 액세스 하는 것을 허락해 둘라 이렇게 난 메뉴가 뜨죠. 그래서 허용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이 다 됐죠. 여기 보시면은 내보내기 성공 이렇게 나오고 스토리지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이라는 이 폴드의 프로젝트 내복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확인이 떴어요.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터가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를 좌측 상단 X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빠져나가요. 이러한 것을 이것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요. 여기 새로 만들기 있죠.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새로 만들기에서 가져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키네마스터를 삭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오리가 나서 버그가 났어요. 삭제하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모드보기를 보겠어요. 제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면 다시 만들려면 기본 터를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간도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장해 두어서 새로 만들기에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가져오는 방법은 이 새 프로젝트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프로젝트 블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아까 여기 보세요. 아까 그리로 갔습니다. 동영상 인트로 키네라고 있죠. 아까 우리가 저장했잖아요. 이건 그 전에 제가 저장해 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동영상 인트로 키네 이것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를 재설치했을 때 이 파일을 다시 가져가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 불러오기 중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뜯죠. 블록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바로 화면에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플레이를 길게 시켜 보겠어요. 플레이를 길게 눌러서 하니까 아까와 똑같은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가져오게 됩니다. 뒤로 가게 하겠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처음에 이걸 내보냈죠. 내보내니까 다시 가져왔죠. 가져가니까 동영상 인트로 1이 되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하고 다시 내보낸 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가져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남에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터치해 가지고 여기서 네 파일로 갑니다. 네 파일로 가면은 현재 여기 네 파일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내장 메모리에 들어갔어요. 아까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 있죠. 이 폴드 아까 저장했잖아요. 이 폴드 터치해서 보면은 여기 동영상 인트로 키네라는 게 있죠. 이거 잖아요. 이거 63.6이죠. 300메가 이하인 것 같으면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죠. 카톡이 300메가 넘더라도 대용량 파일도 얼마든지 공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터치해서 카톡으로 공유해 보겠어요. 동영상 인트로 이 파일을 공유해 보겠어요.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고 있어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왼쪽에 이렇게 동그라미의 V자가 생겨요. 여기에서 공유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 카톡이 나오죠. 300메가 이하인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겠죠. 카톡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제가 여기 데이터원 있죠. 여기에다가 공유해 보겠어요. 여기 데이터원 종료 여기에다가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 확인했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가고 있죠. 여기 파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 카톡에서 이 파일을 키내라는 이 파일을 확장자 키냅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그것을 자기 스마트폰에 툭 치면요. 키네마스트에서 바로 프로젝트로 뜨게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프로젝트를 내보내고 또 다시 그걸 내보낸 프로젝트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Offer mie 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